이스라엘 올리브유입니다. 갈게요. 쟤니입니다! 쟤니가 빨랐어요. 송민호 하나 둘 셋 위아래 가수 가수 하나 3, 2, 1 엔프티 엠비티아이를 왜 말해? 엠비티아이를 왜 말해? 정답 정답! 정답 빨랐어. 선배님의 빠바빨간맛입니다. 빨간맛 쟤니! 승부가 이제 정답은? 블랙핑크의 붐바야 아! 아니요! 붐바야 아니요!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땡이고요! 아! 쟤니 뭐! 블랙핑크의 블랙핑크의 불장난 불장난 우리 사랑은 불장난 뭐야? 뭐야? 나 여기 안 들리는데 불장난 아니 후배들은 다 알잖아요 어허허허허허허허